2019년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에 와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온 세상이 그냥 AI, AI, AI인데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이 분야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스템에 AI를 한 스푼 넣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가 들어가야 일이 돌아가고 투자자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뭐 진료도 AI, 세무도 AI, 편의점도 AI, 코딩도 AI 심지어 오늘 뭐 먹을지 정해주는 점심 메뉴 골라주는 AI 그냥 뭐 어떤 분야든 AI와 뭐 상관있든 없든 그냥 한 숟갈 넣는 겁니다. 뭐 그냥 AI가 만능 MSG 거의 3억 개의 라면 스프 역할을 하는 건데 많은 회사가 AI 인력을 고용을 하고 싶은데 인력이 없습니다. 이거 예전 같았으면 대학원 정도 가야 배우는 과목이었는데 너무 빨리 기술의 발전이 찾아와 버린 건데 어느 때보다 AI 개발자가 많이 필요한 지금 네이버 커넥트 재단에서 부스트캠프 AI 테크 6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커넥트 재단은 네이버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에게나 코딩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재단입니다. 공익 목적의 교육사업,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가 열리는 세상 일단 한국에서 적어도 개발업계에서만큼은 이 초록색 로고 이 친구 들어가면은 뭐 거의 말 다 한 겁니다.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이제 말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냐? AI입니다. 세 가지 모집 분야가 있는데 컴퓨터 비전, 자연어처리, 그리고 추천 시스템인데 그냥 AI 그 자체입니다. 그냥 뭐 얘네들이 그냥 AI인데 요즘 AI 챗봇으로 핫한 자연어처리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부트캠프 교육이 있으면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게 혜택입니다. 우리 교육에 오면 뭐 좋은 교육도 제공되고 뭐 장소도 주고 현금도 주고 근데 어딨지? 어딨지? 혜택이 안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순수하게 교육으로 승부하겠다. 모집 인원은 240명 내외고 만약에 교육에 참여하시게 되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 2일까지 약 5개월 동안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모집 대상은 5개월 동안 내가 교육을 받아서 내가 한번 AI 엔지니어가 한번 되어보겠다 라는 이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 그리고 교육에 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또 내가 한 가지를 시작하면은 요 끝을 보는 덕질의 성향이 있다. 이런 분들을 뭐 환영한다고 합니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이 교육은 뭐 AI와 관련해서 뭐 논문만 읽다가 끝나는 이론만 배우는 뭐 그런 게 아니라 AI가 일상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AI 모델을 잘 이해하고 가져다가 응용하여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프리코스 학습 인증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래밍이나 AI 기초에 자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초 역량을 탄탄히 다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요 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제 수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스터디 프리고 오픈인데 요 보시면 파이썬 기초와 인공지능 기초 지식 그리고 딥러닝 기초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 필수 강의들을 수강을 완료를 하고 이 학습 인증을 제출을 하면은 1차 심사에서 가산점 5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교육 장소는 부스트캠프 AI 전용 학습 플랫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이 수도권에서 교육이 진행이 되어서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모두 이 집에서 내 방구석에서 AI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강남역이나 분당 쪽에서 선택 참여로 오프라인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교육의 특장점을 설명을 해드리면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님 업스테이지 CEO님 카이스트 AI 교수님 유니스트 AI 교수님 등 현재 이 AI의 최전선 거의 AI의 GOP에 계신 분들로부터 교육이 설계 진행이 되고 화려합니다. 여기 고려대 교수님도 계시고 또 두 번째 장점으로 AI를 좋아하는 동료들과 같이 배우고 소통하고 성장하는 형식으로 교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매주 라이브 특강, 멘토링 등을 통해서 최신 AI 트렌드와 전망에 대해 공부할 수 있고 또 교육에 필요한 고성능 GPU 가속기를 자유로이 쓸 수 있게 제공해준다고 하고 근데 다만 이 고성능의 GPU를 자유로이 제공해준다고 해서 뭐 지금이다 하면서 이걸로 비트코인 채굴하시면 안 되는 거고 또 AI와 관련해서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실제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 등으로 프로젝트가 구성이 돼서 그냥 뭐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I 모델을 개발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또 이후에는 기업 네트워킹 및 IT 기업들과 적극적인 채용 연계의 기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 교육의 특장점 하면은 뭐 교육비 지원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다릅니다. 그냥 뭐 교육으로 승부하겠다라는 게 딱 보입니다. 괜히 이 경쟁률이 붙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로고 이 친구 있으면 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역대급 부트캠프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모집하고 있고 좀 있으면 마감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이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를 통해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니였습니다.